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뚱민입니다. 자, 오늘의 조합은 이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이 무뼈 닭발을 같이 먹어볼건데 이 크림 파스타가 약간 조금 꾸덕지면서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무뼈 닭발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닭발을 이렇게 싸서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느끼한게 아유없습니다. 느끼한게 또 북뼈 닭발 하면 빠지면 안되는거 또 북뼈 닭발 하면 빠지면 안되는거 느끼하다 싶을때 그 훈제향이 확 올라옵니다. 그냥 ideo it 어쨌든 이 까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음 이런맛이 정말 맛있엉 생각나서 맛잉 나 już Maine 왜이렇게 덥냐? 목막힐 때 쿨피쉬 골고루 진짜 조합이 딱 맞습니다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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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ë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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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황홀했습니다 환상의 조합 잘 먹었습니다